그냥 떨어지세요. 제가 받아줄게요. 처음 봤던 사람이 맞나? 약간 이 생각. 윤아 씨의 귀여운 모습들이 더 부각이 많이 되더라고요. 완전히 마음을 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. 오늘 주년 날인 거 기억하지? 딱 부양식만 이렇게 나오면 나 당황스러워, 되게. 장모님 다리라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된대요. 내가 그럼 이걸 억지로 해야 되나? 하지 못해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약간 미래를 받을 수도 있는데. 그냥 떨어지세요. 제가 받아줄게요. 처음 봤던 사람이 맞나? 약간 이 생각. 윤아 씨의 귀여운 모습들이 더 부각이 많이 되더라고요. 완전히 마음을 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. 오늘 주년 날인 거 기억하지? 딱 부양식만 이렇게 나오면 나 당황스러워, 되게. 장모님 다리라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된대요. 내가 그럼 이걸 억지로 해야 되나? 하지 못해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약간 미래를 받을 수가 있는데. 이렇게 보면. 할 수 있는 거예요. 할 건데요?